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늘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맨날 질문으로 하잖아요. 맨날 아니죠. 오디오로 시작할 때가 더 많죠. 그래요? 알았어요. 어떤 질문인데요? 혹시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뭔지 아실까요? 가보지는 안 못했지만 들은 봤지. 테마파크. 맞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곳이죠. 가봤어요? 저는 가봤어요. 미국에. 흥미로운 볼거리 들으면 아는데. 자랑이지. 지금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저도 안 가본 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오사카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여긴 안 가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왜 이슈가 돼요? 오사카에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오사카를 비롯해서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뉴스 보셨잖아요.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4월 25일부터 오는 5월 11일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과 지금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이 관련이 있는데 참고로 일본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게 지금 작년 4월, 올해 1월,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최근에 하루 확진자 수가 5천 명대로 치솟으면서 도쿄, 오사카, 교토, 효고연 4개 지역에 대해서 비상사태가 발령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4개 지역의 지자체들은 유흥업소, 영화관, 백화점 같은 시설들에 대해서 휴업을 요청하고 일반 음식점은 밤 8시까지만 영업하면서 술을 팔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은 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휴업 요청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요청을 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아주 기상천외한 요청을 했습니다. 뭔데요? 무관객 영업. 예? 무관객 영업. 일본어 그대로 무관객 영업. 아니, 관객을 안 받는 게 무슨 영업이에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 코로나로 축구, 야구 같은 스포츠 경기들이 간중 없이 무관중 경기를 했듯이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테마파크도 그렇게 해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장객이 없는데 무슨 테마파크를 어떻게 돌리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왜 이런 절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프로 경기는 중계라도 하죠. 버츠홀 스튜디오로 하나? 이해가 안 되네. 아무튼 이건 영화관에서 관객 받지 말고 영업하라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니버설 스튜디오 측에서 볼 때 야, 이러면 영업할 이유가 없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일본 사람들도 오히려 돈 만들지.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일본은 이해가 전혀 안 된다. 직원들이랑 알바들이 놀이기구 타고 즐기라는 건가?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고요. 일본 언론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일본 오사카 부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휴업 요청을 한 게 아니다. 이런 증거를 남기고 싶어서가 아닌가. 이런 것이 지금 일본 언론들의 분석인데 일본 언론들도 정확하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업소에 휴업 요청을 하고 업소가 그걸 따라주면 하루 최대 20만 원, 200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줍니다. 에이, 이거 아끼려고 그런다고?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영화관, 백화점, 이런 대형 시설 다 휴업 요청했다면서요. 그런데 그 가운데 20만 원 아끼려고 이렇게 한다고? 에이, 그건 좀 아닌가.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지금 오사카가 이렇게 황당한 말장난 같은 영업 요청을 하니까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무관객 영업은 사실상 휴업 요청이다라고 꼬집고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비상사태 선포 기간 동안에 영업을 중단하고 휴업하겠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지를 딱 박아버립니다. 일본에서는 기업이 지자체나 행정단체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건 보기 드문 일인데 오사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우리가 휴업하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자기들이 스스로 휴업한 거다. 당신들이 알아서 본다니까 우리 지원금 못 준다. 그렇죠. 영업 진보는 지자체 책임이 아니라 정말 쪼잘하다. 니네 책임이다. 너무 쪼잘한데. 일본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이럴 때 하는 말 있죠. 지금 장난치십니까? 이렇게 됐고. 그런데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어떻게 되는지는 솔직히 좀 그렇고 관심사는 올림픽인데요. 이런 지경에서 지금 올림픽이 열릴 수 있는 겁니까? 한답니다. 하긴 한다. 일본 정부랑 아이오씨가 이번 비상사태 선포 이후에 입장을 내놨어요. 올림픽과는 하든 관계없는 일이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일본 정부 말로는 올림픽 개최 여부는 아이오씨가 결정하는 거다. 아이오씨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상황이 중요하지. 아이오씨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비상사태 선포는 일본 정부가 하는 거다. 뭐 폭탄 돌리기 하면. 그러니까 서로 관련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오히려 너무 답답하니까 일본의 도쿄신문 기자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스가 총리 면전에 대고 질문합니다. 이거는 일본 정부가 국민보다 올림픽을 우선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스가가 답을 못합니다. 답을 제대로 못하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올림픽 개최 여부는 결정권이 아이오씨에게 있다. 나한테 묻지 마라. 그래서 기사가 어떻게 쏟아지냐면 일본의 주권은 아이오씨에게 있는가. 이러면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일본 언론도 열받았구나.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비상사태 선포 기간이 끝나는 5월 17일과 18일에 토마스 바우 아이오씨 위원장이 일본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토마스 바우가 오기 전에 반드시 코로나를 잡는 모습을 보여준다. 올림픽을 지켜야 된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네티즌들 같은 경우는 올림픽은 시장만 하면 땡이냐. 이게 뭐냐. 올림픽보다 국민부터 챙겨라. 이런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선수단의 건강 문제를 챙겨주는 분이 있고. 선수단 건강은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무리하죠.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